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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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방 한국 posing 약자 ralli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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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내가 왜 고기를 안겠어? 오징어 표고가 켜있으니까 표고를 할거 아니야 고향분 해맞아 쓰였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암문대 5층 5층 3층 5층 5층 고춧가루 공장 뚜껑 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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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개의 종류가 뭐예요? 똥까맣기 똥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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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똥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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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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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조금 이름있는 농원이에요 잠깐만요 한번씩 끓여드릴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박하영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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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가서 살아요. 이거는 원래 우려 드시면 옛날 돼지감자맛 났나 그거예요. 근데 이름이 흑간지라는 거냐면 꽃이 예쁜데 아시죠? 옛날 박하 생각날 거에요. 그 흔한 박하에요. 저도 한잔 네. 이게 분량이에요. 여기 포장하는게 하나 모르겠네. 우리집가 많이 보지는 거에요.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.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.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. 아, 그래. 오리지널. 어깨가서 한번 아프셨는데 여보, 여보, 여보. 이게 둘이.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가 어깨가 많이 아프고 사 utteredota 거기에 있는 게 다 직접 말리신거에요? 아니 제가 직접 못말리죠 야생 귀한 약재가 많은거 같네요 야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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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자 마음대로 비잘 밥 고추 밥 고춧가루 소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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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